몇 년 전 중국의 한 누드스시 레스토랑에서 한 남성이 몸의 생선회와 초밥을 올려놓은 인간 접시 여성 모델에게 손을 댔다가 봉변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살색 속옷만 입은 여성의 몸에는 여러 종류의 초밥과 생선회가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 접시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 남성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남성이 젓가락으로 생선회를 짚는 대신 자신의 몸을 더듬었기 때문이죠. 남성은 당황해 뒤로 한 발짝 물려놨지만 화가 난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성에게 생선회와 초밥 등을 던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보다 여성의 몸에 음식을 올리고 집어먹는 저것이 도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일본에서 젊은 미녀의 몸에 음식을 놓고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뉴타이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이키드 스시로 영어 이름이 더 유명하죠. 뉴타이몰이는 18세기 일본의 부유한 사무라이들이 색다른 만찬이 어디 없을까 골몰하다 창안에 낸 것으로 전투에서 승리한 뒤 기념행사로 연회장에서 열리곤 했습니다. 야쿠자에 의해 현대식으로 바뀐 뉴타이몰이는 일본 금융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로 전파되어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델은 1시간 동안 마치 동상처럼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죠. 손님이 모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지되며 부적절한 몸짓이나 코멘트도 제한됩니다. 또한 스시를 집어올릴 때에는 젓가락만 이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규칙도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차츰 음식 밑에 감춰진 피부가 드러나며 결국 회와 초밥을 다 먹으면 여성은 완전한 전라상태가 됩니다. 이 요리의 주된 목적은 성적이고 관능의 시각적 자극과 미각적 자극을 함께 즐기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드라마의 이 뉴타이몰이를 등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에서 여주인공 킴 캐트럴이 뉴타이몰이 장면을 연기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죠. 드라마 방영 이후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파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뉴타이몰이를 찾는다는 소식이 잇따라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칭 전문가들은 여자 몸의 체온이 회와 초밥을 먹기에 가장 좋은 온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 회나 초밥은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차갑게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초밥 요리사들도 손에 생선이 닿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냉동인간이 아닌 이상 36.5도의 체온에서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생선에서 제대로 맛이 날 리가 없죠.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쟁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뿜는 땀과 각질, 털, 피부에 상주하는 세균 등 온갖 노폐물들이 음식에 묻어나니까 말입니다. 2008년에는 한국의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백만장자의 쇼핑백에서 MC 황인영이 뉴타이모리 시직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선정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기업가 케니 쿠네네는 생일에 뉴타이모리 파티를 열었다가 아프리카 민족회의 여성 동맹에 의해 존엄성을 해치느냐며 비난을 받기도 했죠. 2015년에는 중국의 한 모터쇼에서 누드스시 모델이 등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관람하는 모터쇼에서 자동차와 관계없는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뉴타이모리는 고든 램지의 요리 프로그램 마스터시프까지 진출해 전파를 탔습니다. 참가자의 부인은 고든 램지와 조베스 샤니치, 그레이엄 엘리엇 등의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누웠죠. 남편인 참가자는 아내의 알몸 위에 생선회를 얹어놓고 장미이파이로 주변을 장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마지못해 테이블로 다가가 생선회를 맛봤습니다. 고든 램지는 먹었던 회를 뱉어냈고 맛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뉴타이모리는 요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리고 참가자는 탈락했습니다. 일본에는 뉴타이모리와 같은 선정적인 식문화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름부터 거부감이 느껴지는 노펜티 샤브샤브입니다. 노펜티 샤브샤브는 여성 점원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하는 일본의 샤브샤브 식당입니다. 가게 창업 당시 유흥업소가 아닌 식당으로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회사 공금으로 결제를 하며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한창 유행할 때 키타노 타케 씨가 방송에서 진지하게 이런 가게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일본이라도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았죠. 그런데 뉴스 보도를 통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후에 계속 일본의 작품들 속에서 개그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성인식이 어떤지 알만합니다. 탈무드에서는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예절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성스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처럼 음식으로 파렴치한 장난을 쳤습니다. 반면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동일하다는 약식 동원의 가치 아래 만들어지는 우리 한식은 현재 케이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것은 삼겹살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의 흑돼지와 구운 김치 너무 맛있다. 한국은 이걸 전 세계에 홍보해야 한다며 극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흑돼지와 김치, 콩나물 등이 불판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이 사진 아래로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티즌들은 김치와 구운 고기는 정말 말도 안 돼. 김치 혼자 먹어도 괜찮지만 돼지고기와 같이 먹는다면 정말. 세상에, H마트에 삼겹살을 파나 보러 가야겠어. 나 지금 거의 침 흘리는 중. 삼겹살과 볶은 김치는 역대 최고의 한국 음식이야. 삼겹살에 맥주 마시는 거 너무 좋아.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등의 반응을 보여 해외에서의 한식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식은 맛있기도 하지만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밸런스를 갖췄음이 밝혀져 저명한 칼럼 리스트들이 앞다투어 한식에 대해 다루기도 했습니다. 영국 푸드라이터 비 윌슨의 식사에 대한 생각에는 한국이 채소 위주의 이상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나라라는 내용을 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책에서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게 되었지만 영양은 부실하고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으로 죽음을 맞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데요. 윌슨은 이 책에서 한국인처럼 먹기라는 챕터를 별도로 지정해 한국인의 식습관을 짚었습니다. 윌슨은 정크푸드에서 채소 쪽으로 변화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할 때 거듭 등장하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갈수록 패스트푸드, 육류, 설탕, 지방 섭취가 늘어나 식단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건강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윌슨은 말하죠. 한국은 브라질과 멕시코, 남아공 등이 겪은 건강하지 못한 식단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음식 식민지화에 한국은 예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식단 역시 설탕과 지방, 그리고 포장식품의 비율이 높아져 비만을 유발하는 식단으로 바뀌었을 거라 예상했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통 식단을 훨씬 잘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날씬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것이 윌슨의 분석입니다. 윌슨은 한국인의 건강한 식단을 다양한 채소 섭취해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채소를 단순히 몸에 좋은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더 맛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콩나물과 시금치 같은 300여 종의 채소를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즐긴다고 해석했죠. 한식은 이렇듯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으며 식탁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이제는 요타이모리 같은 일본의 식문화는 멀리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한식을 더 많이 찾아 먹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